과잉진단은 책을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는데 어째서 나쁜 일이 발생하는가? 이것은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다. 74세인 로버트 씨의 의학적 문제는 대장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괴항성 대장염이었다. 이 병은 심한 목통과 설사를 유발한다. 아울러 대장암의 위험도 높인다. 그는 병이 너무 심각해서 대장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 뒤에 시도 때도 없이 배변해야 했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있었다. 어느 날 통상적인 혈액검사에서 혈당이 높아진 게 발견됐다.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었지만 신속하게 추가 검사들이 이어졌으며 당뇨병으로 확진되었다. 어린애들에게 흔한 제1형 당뇨병과 달리 이건 인슐린 의존성이죠. 성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제2형 당뇨병이다. 이건 인슐린 비의존성이죠. 생활습관으로 생기는 거고 인슐린 의존성은 선천적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인슐린 의존성만 진짜 당뇨라고 생각해요. 비록 당뇨병의 증상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 그런 경우에도 점점 더 일찍 치료를 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의 1차 진료 주치의 역시 혈당 강화제인 글리뷰 라이드를 투여했고 효과는 매우 좋았다. 6개월 후 그는 지방도로에서 운전 중의 의식을 잃었다. 그의 차가 도로 옆으로 뒤지워지면서 제67경추공호 1절 쉽게 말해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 있는 응급구조사가 혈당 수치를 측정해보면 매우 낮았다. 혈당 강화제가 너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혈당 쇼크가 이런 거죠. 혹시라도 그에게 글리뷰 라이드를 처방 의사가 나였다면 매우 불행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 의사였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확실해 하지는 않다. 나는 약물을 표준적인 용법에 따라 투여했을 뿐이다. 반년 가까이 그는 치료를 아주 잘 견뎠다. 아마 사고 당일에만 약을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하지 않았던 것인지 모른다. 어쩌면 독감이나 유장과 바이러스 질환에 걸렸을 것인지 모르겠다. 한 달 이상 입원했던 로버트 씨를 의뢰해서 다시 만났을 때 그는 후광형 고정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마치 모자의 칭처럼 머리를 두르고 있는 새로 된 원형의 기구였다. 모자와 다른 점은 머리에 살짝 얹는 게 아니라 핀으로 두 개골을 뚫어 고정시켰다는 점이다. 두 개의 세막대는 후광 모양의 양쪽에서 어깨까지 내려와 꽉 뒤에는 플라스틱 재킷에 연결된다. 목을 고정시킨 동시에 잡아내려줘서 골절 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구다. 그걸 보면서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다시는 그에게 글리뷰 라이드를 처방할 수 없었다. 로버트 씨를 천재 90세로 여전히 내 환자다. 사고 이후 당뇨병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별다른 합병증도 생기지 않았다. 나는 그가 과잉 진단되었다고 생각한다. 운이 좋아서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불필요한 치료 때문에 생겼던 문제에서 그는 완전히 회복했다. 그랬지만 그를 치료했던 나도 함께 회복했는지는 잘 모르겠다.